넌 수백억짜리 도기한가? 어? 수만둔다고?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됐다 뭘로 했구냐? 시간도 없는데 월수입이 오싶던데 가정으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구나 친구들이랑 같이 봤는데 계제벽 아 언제까지 형제대필부터 살거야? 너 뭐 기생충이야 어? 어머니 집 한 채 사드리고 중형치 한 채 사드리고 내가 기한팔사보다 못한게 뭐야? 아빠도 아빠 얘기를 그려봐 솔직하게 얘기하면 태양의 옷 다 뒤집어진다 이들 뭘 알아? 나 무서운 놈이야 이 시...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이 다음에 내가 어떻게더라 아직 죽지 않았어 핸맨 난생처럼 1등 찌고 웬투는 내려갈라니 미친거 아냐? 술 마시다가 잔들 걸린걸 그 놈이야 체포해! 흔퇴한지 15년 넘었다 내가 그린 랩툰 그거 다 내 얘기야 내가 암살려온 중이라고 야이씨 너 또 낯선 참 마셨지 이 새끼 그 놈이야 하늘 뭐해 해 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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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